자 성실을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절해야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직장 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거의 땡 할 때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부절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맨날 핑계됩니다. 길이 맺혀서. 맨날 얘기하면 코리안타임 5분, 10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부절한 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성실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멘토를 모셔라. 지금 여러분들 저희를 멘토로 모셨습니다. 멘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멘토는 스승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성실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멘토를 모시기 바랍니다. 유능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최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부가 따라오면 또 뭐가 따라오냐? 명예가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결국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갈고 닦아야 돼요. 지식을 넓혀야 되고요. 책도 읽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독서경의 팁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세요. 그런데 못 읽어요 사람들이. 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라면 잘 때 수면제 대응으로 책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만 보면 5분 내에 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줍니다. 한 달에 4권의 책을 무조건 사십시오. 한 달에 4권을 사십시오.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면 안 됩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뭐라 그래요? 편식한다고 그러죠? 독서에도 편식이 있어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사십시오. 경영, 경제, 심리, 인문학, 자연과학, 자기가 취미와 관련된 것, 아니면 자기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 다양한 분야인 것을 4권을 사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한 권을 꺼내십시오. 한 권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제목을 보세요. 제목은 저자가 던지는 핵심입니다. 어떤 메시지보다 제일 강력한 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을 보고 저자가 이래에서 이 제목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고 딱 넘기세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문을 쭉 읽어보면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지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그죠? 목차를 보면 이 책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를 넘겨보십시오. 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다 못 읽을 경우가 생기니까 먼저 후기부터 읽는 겁니다. 그럼 후기에는 아쉬운 점,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딱 앞을 가면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전체 페이지를 보십시오. 저 앞에 분량을 보면 보통 요즘 나오는 책은 300에서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편을 올, 화, 수, 목, 금, 토 6일로 나누세요. 1호를 빼고 6일로 나누고 보면 보통 하루에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보면 한 번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빠서 못 본다.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하루에 50페이지, 60페이지는 볼 수 있습니다. 1호는 뭐 하느냐? 1호는 다 못 읽었다. 그러면 제목부터 순서대로 다시 합니다. 제목, 서문, 목차, 후기 그 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부분 마지막까지 딱 보고 책을 과감하게 책꽂이에 꽂으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하나 가지고 끝까지 다 읽어야 다음 책 본다고 맨날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못 읽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책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고 월요일에 다시 꺼냅니다, 새 책을. 똑같은 패턴으로 일요일까지 보고 또 집어넣고 또 새 책을 꺼고 딱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3개월이면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거 습관이 됩니다. 그럼 책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독서자라는 팁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읽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마인드를 높여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성공은 안 돼요.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를 축적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마인드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방송도 봐야 되고요. 경제 신문도 봐야 됩니다. 맨날 연예면, 스피츠면만 보지 말고 신문을 빼면 경제문도 한번 보면서 큰 타이틀만이라도 계속 봐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그게 과연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개를 계속 읽어보시면 경제의 마인드 즉 경제를 보는 눈이 넓어질 겁니다. 그게 결국 유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경제의 마인드